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왜요? 네. 준비. 네. 시작. 들어가자. 뭐야 얘들아? 어? 나 못 들어갔나 봐. 왜 난 아무 데도 안 갔지? 그래. 아무데도 안 갔을까? 안 되는데요? 오케이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저는 네돌이 들어갔습니다. 1번 정도 가봤어요. 1번밖에. 네. 네. 저 아빠 갔습니다. 탈모드 작업을 하시는. 이거 완전 불쌍하냐? 헉. 잘 죽으세요. 잘 죽어요. 나 어떡해? 아이고. 그럼 우리 다시 저희한테 오세요. episode 3 다행이다. 살았어. 저 살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요. 저는 피그 좀비 덜 따드립니다. 피그 좀비는 때린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에 안 공격하는 게 좋겠죠? 네. 저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 피그 좀비를 때렸어요. 독을 발사했어요. 피그 좀비를.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갔지? 저도 텔레로포트 하세요. 텔레로포트 한다. 텔레로포트 하나 끌어길래요? 영화를 빠뜨리려고 했는데 아쉽다. 네. 하여튼 빨리 해주세요. 빨리 텔레로포트요? 네. 기다려 봐요. 텔레로포트. 후? 난 그동안. 크레이스. 저는. 텔레로포트. 네. 네. 준비. 아니 기다려 봐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아직 가야 되거든요. 먼저 이쪽을 찾아보고 가. 시작하겠습니다. 킬킬킬. 네. 잠시만 멈춰요 그러면. 우리 게임시간. 멈추겠습니다. 킬킬 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네. 제가. 잘했죠. 잘했죠. 이제. 세팅. 서바이벌. 아이고. 우리. 10분 밖에 안 남았어요. 게임시간. 서바이벌. 우리 게임시간 10분 밖에 안 남았어요. 뭐. 뭐야. 시클만 하네. 숨어야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구는 양치질 해야 돼. 네. 나만 때려. 왜요. 왜 계속 막고 있어. 나도 한 번 사갈. 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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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을 뻔했어 아 맨 처음부터 무섭다니. 따라오세요. 어떤 곳이네. 신비한 신비한 곳이네 아 화살 맞을 뻔 화살 맞고 있잖아 아 맨 처음부터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진짜 안되네 진짜 스킬로드는 강하죠 약해 보이는데. 한 방만 더 뭐해요 뭐하세요 죽어 뻔했네 빨리 도망쳐. 다른 길이다. 옆을 파볼까. 제가 길을 좀. 어 여기. 제가 좀 길을 자요. 어 여기 있다. 어디 가요. 길 있어요. 이리 와봐요. 나 지금 못 가요. 왜요. 공격당하고. 새로운 길. 왜 지금. 그레이스랑 저랑 되게 먼 곳에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안군요. 갑니다. 주사하트. 여기 아까 사이 그거 쓰잖아. 왜 이렇게 했어요? 완전 미로구만. 저 어떤 독에 걸렸어요. 역시 내 돈은 어려운 곳이에요. 뭐. 막다란. 피그준빌면 하나 죽여봐야 돼. 저는 일만 갈게요. 저는 이용 안아내야 돼요. 어. 귀 없앴어. 왜. 왜. 날 와. 나한테 와. 자기 친구를 죽겠어. 오케이 없앴어 여기 피고지면 날 못 이겨 오케이 저 따라오세요 저 찾았어요 그래요 텔레포트 하겠습니다 세팅 아니 왜 세팅이 갔지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텔레포트 저의 감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덥 걸렸어요 어 여기 옛날에 와본 적이 있는데 어 왜 미더스킬러다 한번 좀 가보고 있을게요 미더스킬러 전 지금 아주 전지 앞으로 우리 근데 뭐가 우리 인거에요 음 어떤 불덩이 같은 거 있는데 이걸 없애야 돼요 불덩이 여기 있는데 이거 말고요 오 상자 발견을 썼어요 저 아 좋겠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 지금 감이 좋은 용암 쪽으로 가볼게요 오 오 뭐 있어 계단이 있어 오 계단?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 빨리 와 숨겨진 길이 있어요 숨겨진 길이 있어요 아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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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상한 거 있단 말이야 빨리 오라고 아 예 큐브 없애야 저의 분이에요 아잉 한방에 죽네 내 개인가 괴고네 어떤 일은 강한데 어 어 저리 가 저리 가 얘 나쁜 놈 저리 가 저리 가 얘 나쁜 놈 나 다 빨리 가야지 이런 곳은 피하다 오케 없앴다 오 상자다 오 상자에 한 개 있네 낙다란 길이야 여러분 아 오 완전 많아 뭐가요 몬스터 역시 미리 피하는 게 좋아 오 상자는 스킬으로 왔고 오케 없앨고 완전 많아 그래 저한테 공격이 역시 난 잘해 읍스 막다른 길이었어.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여기 그냥 제가 보기에. 아 저 완전 죽을 뻔해서요. 그런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까요? 어디 가요? 다른 곳에 또 있네요 계단이 없네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러게요 저 라임 플레이 하는데. 계속 뭐 누구누구의 다이어리에 뭐가 떴습니다 막 이런 거 계속 나와가지고 또 있다 계단. 어 뭐야. 좋은 곳이. 왔어. 전 잘 찾자. 뭔 써 있는 곳이야. 살려줘 살려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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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없었어. 죽을 뻔했군요. 자기가 자기가. 피그맨 한 마리 있고. 피그맨 자기가. 오오오 무서워. 다행히 안 당했습니다. 어떤 길을 찾긴 찾았는데. 완전 좋은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안 당했죠. 너 죽어버릴래 역시 크리에이츠로 박은게 짱이야 뭐야 크리에이츠비였어? 이제 서바이벌 아니 아까 전에 무시무시한 얘가 있었어 어? 왜 나한테 가요? 여기 진짜 이상한 길인데? 어? 여기 뭐가 길이 있다 어? 무서운데 내가 너한테 공격 안 했잖아 무섭네 아까 전에 유령이 저한테 공격했었어 유령은 없애야 돼 아 빨리 들어가요 유령은 없애야 돼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어케 없애야 돼 피그림이면 없애고 왜 이렇게 들였지? 저 너무 느려졌어요 저 너무 느려졌어요 저 너무 느려졌어요 근데 누나 어떻게 아 어 실수로 때렸다 진짜야 아 떼이자 장난이고요 모래야 어떻게 하죠? 어떻게 들어? 이리 와봐요 엄청나게 무시 무시 무시하나 어 오케이 잘했다 여기가 우리가 왔던 곳이야 그렇구나 아까 전에 유령 봤어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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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깃놈 아 틈새우 오 피그림 아 오늘 나 재밌었나요 안재미있었나요 안녕 안녕이니깐 끝 끝 끝 끝